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여름철 폭염특보에 대비해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안성시가 지난 5월 20일부터 여름철 폭염특보에 대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참여부서는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기술보급과, 축산정책과, 소통협치 담당관이며 유관기관은 소방서, 한전안성지사, 안성시지역자율방제단입니다. TF팀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 농축산물 피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폭염 행동요령 홍보, 폭염에 대한 상황관리 등을 진행하며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폭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은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더욱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